나마스테 오늘 우리가 볼 곡은 뭐냐? 뭐냐? 1디 마따람 디즈니 세이비 시티 투 워룸 다반샷 다가볼 빨리 보고싶죠? 네 추운데 굉장히 핫할거같은 음 좋아요 따뜻하게 해줄거같은 영상일거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? 신발끈을 묶어준 줄 알았어요 아 인사를 하는거같은데 벗고있네요 어 어? 잘하라 잘해라 격려의 포옹인거같아 무슨 이거 근데 우의상 보니까 무대의상 느낌도 좀 있거든요 무대면서 약간 뭐 경쟁 배틀?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아 웃음자를 가리는 나라극기가 많아 콘테스트 댄스콘테스트 이런거 그런거일수도 있겠다 오 인도극기가 보이구요 전세계적인 그런 무대인거같아 와 멋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요 와우 와우 와우와우와우 오 여성분도 있네 여성분도 계세요 오오 약간 아는분이 약간 아는분이 그건거같아 디렉터 이들을 약간 트레이닝해준 트레이닝해준 음 우와 와우와우와우와 와우 오오 기계같아 기계같아 진짜 로봇이 들떠있게 춤추는거같아 응 우와 나왔다 나왔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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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면서 오 발에 발에 달았네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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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발에서 나오는거같아요 오우와우 오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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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깔이 지금 인도 인도 극히색깔 극히색깔 오우와우 가운데에 케이색스 이렇게 오우와우 멋있다 아니 진짜 멋있다 이거 오우와우 발에다 이거 할 생각을 못해본거같은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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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훅 날아다니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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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들이 약간 대박 그렇게 하는거같아요 조명도 지금 조명도 멋있다 노란색 하얀색 초록색 연출을 잘했다 대박 그리고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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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 깃털은 뭐지 오우와 깃털도 의미가 있을거같은데 대박이에요 평화 이런 느낌인가 평화 이런 느낌인가 아 코 오우와 어떻게 한거야 하 인간피라미드 하 거기서 이제 국기를 이렇게 하 오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멋있다 제가 인도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너무 막 강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인도사람이 아니어도 멋있다고 감동을 받을 정도인데 인도분들이 이걸 봤으면 감동을 엄청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랑 똑같이 이 카메라 기법이나 이런 게 약간 덤블링하면서 이렇게 연막탄이 쫙 발해 하면서 이렇게 퍼질 때 신기술을 쓴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진짜 좀 대단한 컨텐츠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노래는 뭔가 되게 조용한 느낌도 살짝 드는데 이렇게 다이나믹한 동작과 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웅장해 이 영화도 궁금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